과학 분야의 도서 판매량이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자연과학 분야 도서 판매량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1년에 최소 3.5%에서 최대 20.4%까지 증가했습니다. 특히 지난해에는 42만 7천여 건이 팔리면서 2014년 판매량에 비하면 50%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런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자연과학 분야 도서 출간량은 지난해 697건으로 2014년보다 31% 늘었습니다. 자연과학 도서의 꾸준한 인기 상승은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 과학을 주제로 한 대중매체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.